저기서 돼지 울음소리가 난다 저기 왜요? 방일씨 샌프란시스코 39번 항구에 한번 구경나와봤습니다 또 휴일날이 아니라 노인양반들 많으시고 또 미국은 또 흡연율이 20%가 안된다네요 담배는 나 혼자밖에 안 피는 것 같고 흡연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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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럽하고 뭐가 달라? 빨리 와 빨리 와 하하하하 빨리 와 빨리 와 어딜 가는데? 여길 또 왜 가? 담배품들 피시고 흡연율이 여기? 엘비스프레슬리 엘비스프레슬리 엘비 엘비스프레슬리 constrapla 다 relig이네 락카페 아니 아니, 이게 거기도 기념이에요? 네. 낙가 100개? 네. 이게 배경이 좋아갖고 내 신경이 좋아갖고 저게 뭐 하는거죠? 저게 돈 빼는거에요? 네. 맞아요, ATM기랑 우리나라에는 똑같은 말이에요. 우리나라 항구랑 뭐 그냥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크루즈가 앞에 좀 보이는 것만 좀 다릅니다 딸기 와 미군부대에서 체리 하나 얻어먹었는데 체리가 그렇게 맛있던 게 여기 많네 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살구 살구 망구 천두복숭아가 있네 천두복숭아 39번 항구 안내도요? 여기 있네 지이 라이언이 없앤다 여기 바다사자 바다사자 바다사자가 사는구나 어 노촌에서 레스토랑이 이렇게 추운데 얘들은 막 복도에서 밖에서 밥먹는 게 특히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 유럽가구 그왕사람들은 밥을 전부 다 홀에서 먹고 그왕사람들은 전부 다 밖에서 먹고 이렇게 갈라져있어 보면은 뭐 불교용품점이 나오는데 어? 불교용품점이 나오는데 불교용품점이 나오는데 놀이기지 아기설노인가 네 큰갑이야 여기서 보도블록 없겠네 항구에 그렇지 놀이기구가 화려하게 생겼다 놀이기구가 화려하게 생겼다 감옥이네 감옥 알카스 그거 뭐 감옥이네 그거 뭐 감옥이네 감옥 어디서 돼지 울음소리가 난다 저기 방금씨 응? 유태진들이 여기 와서 살아? 네 아 샌프라시스코 사람들도 열쇠를 갖다 걸어놓은 걸 보니까 서로 밑집으로 돼가지고 맹약을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서로 밑집으로 돼서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서로 밑집으로 돼서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여기 와서 절단기를 자르고 있다 이거 눅게 하고 물 물 물 바다 사자 예 저 가운데 저기 앉아있는 혼자 앉아있는 대장인가 혼자 있잖아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거야 여기 내 턱이 있네 전에 싸우고 있어 밀어내는 거야? 어 그럼 씨름한다고 아 밀어내기로 밀어냈네 또 이렇게 올라와 또 네가 또 올라오고 어 순식간에 올라오는구나 지금 어 새하고는 안 싸우네 왜 저러는 걸까 졌다 이거지 하나가 올라탔네 느낌으로 알 수 있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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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왜 여기에 얘들이 왔는지 이동 경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아 근데 뭐 근데 뭐 저기 보면은 왜 아 네 예 예 샛 샌프란시스코는 너 친절하지가 않아 한국말을 안해놨어 네 안하지 근데 여기저는 사진만 찍어놓고 전 절대 예술하지 않았어 아 아 아 어려워 보여 진짜 대신하지 않아 이 말 예 예 예 이름이 금세이라고 하는 거 같고 이 한국어 이래서 명물됐다는 뜻이고 이 한국어 이래서 명물됐다는 뜻이고 하오 이 과거 Some 이건 카 이 아파트